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포인트 118번 필드 데이터 형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의 데이터 우리가 이미 필드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고 그 필드의 성격에 맞게끔 데이터 형식을 갖다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짧은 텍스트가 있는데 짧은 텍스트는 예전에는 텍스트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얼마나 짧으냐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최대 크기가 255자 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최대 255자를 다 쓰지 않지만 알고는 가셔야 되구요 텍스트와 숫자를 임의를 조합해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짧은 텍스트 우리 뭐 성명 주소 직급 지난 시간에 이제 명함 관리 할 때 사용했던 필드들 그런 것들은 짧은 텍스트를 준다 라는 거죠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지금 디자인 보기 상태에요 디자인 보기 상태 오게 되면 성명 같은 경우 짧은 텍스트를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숫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통화 이 통화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숫자 하고 통화하고는 별개에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 예스 노 오엘리 개체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계산 조회 마법사 얘네들이 다 뭐에요 바로 데이터 형식들 에요 데이터 형식들 그리고 짧은 텍스트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짧은 텍스트 아래쪽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다 빌드 크기 255 방금 전에 255 자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긴 텍스트 한번 갈까요 긴 텍스트 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메모 메모 하는 거예요 근데 긴 텍스트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기냐면 지금 교재에 저희 교재에 6 5 5 3 5 로 되어있는 교재도 있을 거구요 6 3 9 9 으로 되어있는 교재도 있을 텐데 예전에는 65535 자까지 가능했었는데 2016 서부터 좀 줄여 놨어요 63,999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63,999 일반적으로 64,000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긴 텍스트는 메모에요 메모 긴 텍스트 63,999 짧은 텍스트는 255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63,999 약 64,000 정도는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요 글꼴 크기라든가 여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a4 용지 기준으로 해서 28장에서 한 30장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 텍스트죠 정말 긴 메모인데 그거 다 쓰실 분 안 계시죠 하지만 알고는 계시구요 짧은 텍스트 255 긴 텍스트 63,999 그 다음에 요번에는 숫자 숫자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 거에요 얘는요 계산 계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계산에 사용될 필드 그때는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에요 숫자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다가 점수라는 필드를 하나가 하나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점수니까 당연히 계산에 사용할 거니까 숫자를 선택을 해요 숫자를 선택하면 여기 해보세요 필드 크기가 정수롱 그러니까 숫자를 줬을 때는 숫자를 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정수의 롱이라고 잡히는 거에요 요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구요 정수롱 정수 이지롱 이렇게 롱은 길다란 뜻이지만 애우기 쉽게끔 정수 이지롱 이렇게 애우기 쉽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바이트가 있어요 바이트는 그냥 아무 말 없으니까 1 바이트고 그냥 정수는요 2 바이트 그 다음 방금 전에 디폴트로 잡히는 정수롱 롱은 4 바이트에요 그 다음에 실수 싱글 얘는 4 바이트 얘도 정수롱이랑 똑같아요 4 바이트 그 다음에 실수 더블 더블은 이제 2배 개념이니까 8 바이트가 되는 거고 복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16 바이트가 잡혀요 그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숫자 이번에는 날짜 및 시간 인데요 당연히 날짜 하고 시간을 입력할 때 쓰는 거고 활당 크기는 8 바이트에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도 8 바이트 같이 좀 알고 가세요 날짜 시간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통화 다 둘 다 8 바이트 가 활당이 된다라는 거고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100년에서 9999년 까지 입력할 수 있다 통화 같은 경우도 소주점 위로 15 자리 아래로 4 자리 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구요 그래서 날짜 시간 통화 8 바이트 8 바이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얘도 좀 조심하셔야 될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일련번호라는 건 우리 아이디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레코드 추가할 때 자동으로 일식 증가시켜요 일련번호 아이디 그 다음에 얘는 일식 증가시키면서 숫자가 입력되도록 하는 데이터 형식이다 라는 거고 필드 크기 정수롱 아까 정수롱 몇 바이트 4 바이트 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련번호는 정수롱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활당이 됩니다 그리고 복제 아이디라는 걸 쓰게 되면은 16 바이트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는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요 수정 삭제 업데이트 이게 안돼요 조심하셔야 되요 일련번호나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예스 노 인데요 예스 노 라는 것은 예 아니오죠 예 아니오고 영어로 예스 노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예 아니오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참거진 그 다음에 온오프 그럼 얘는 예 참 온 아니오 노 펠스 오프 그죠 두 가지 상태만 입력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별 남녀 합격 여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회원이냐 회원이 아니냐 비회원이냐 이렇게 이럴 때 예스 노 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게 크기가 1비트 입니다 1비트 이거 조심하셔야 되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작년을 칠까요 1바이트로 작년을 칩니다 예스 노는 1비트 예스 노는 1비트 예스 노는 1비트 제가 3번 강조해 드렸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성별로 여기다 직접 가죠 성별 그래 놓고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스 노 를 주는 거예요 예스 노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형식에 보면 예스 노 그 다음에 추르 펠스 예스 노 그 다음에 온 오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요 세 가지를 딱 해 놓고 아닌 것은 골라라 이렇게 해도 나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추르 펠스 예스 노 온 오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을 할 때 예스는 마이너스 1 값으로 저장을 하구요 노는 0 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스 그러면 1 노 그러면 0 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장하지 않고 예스는 마이너스 1 노는 0 으로 저장을 해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고 가시구요 예스는 마이너스 1 노는 0 시험 문제 예스 노 잘 나옵니다 예스 노 일련번호 뭐 이런 것들 다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 오엘리 개체도 중요한데 오엘리 개체가 개체라는 건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오브젝트 개체를 갖다가 늘때 사용하는 건데 얘는 보통 1기가 정도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가 가장 커요 1기가 정도로 활동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연결되는 개념이잖아요 하이퍼링크 주소로 사용되는 텍스트나 텍스트와 숫자 조합 입력할 때 하이퍼링크 쓰는 거고 첨부 파일은요 말 그대로 파일 첨부할 때 파일을 첨부할 때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계산은요 말 그대로 계산 그래서 하나의 필드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안하다 난 조회 마법사 조회 마법사 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필드에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선택한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걸 조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회 마법사 그 다음 얘는 아직 우리가 콤보 상자를 배우진 않았지만 콤보 상자를 사용해 가지고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는 필드를 만들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는 이게 뭐라고요 조회 그래서 조회 마법사는 이때 사용을 합니다 필드에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을 때 그때는 조회 마법사다 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이터 형식 살펴봤습니다 benefactivity 흰색 흰색